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땅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다들 땅콩 좋아하시죠 땅콩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저는 지금 땅콩 심은 지가 17년 차에요 올해 계속 땅콩을 심었고 그리고 제가 가꾸는 농작물 중에서 땅콩하고 강낭콩 이런 것들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땅콩은 제가 농사 지어본 바로는 캘 때만 좀 힘들지 가꾸기는 별로 어렵지는 않더라구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땅콩을 계속 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땅콩 파종 에서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한번 제가 묶어 봤어요 하도 이제 땅콩 농사를 오래 짓다 보니까 땅콩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신이 있습니다 땅콩은 저 같은 경우는 심어 놓고 크게 송가는게 없어서 조금 수월한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어려운 줌이 있다면 이 두더지가 많아 가지고 두더지 때문에 좀 피해를 보구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아찌, 새, 새들이 파먹어서 조금 피해를 봤는데 지금은 어쩐 일인지 두더지도 없구요 이제 새들도 좀 없고 그래서 좀 수월하게 짓고 있습니다 땅콩 심는 시기는 저는 4월 15일 기준 해 가지고 심습니다 뭐 15일 기준 해 가지고 앞으로 뒤로 2, 3일 정도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고 심습니다 해마다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땅콩을 심었어요 근데 이제 땅콩을 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땅콩밭 만들어야 겠죠 시간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땅콩 심는 그 당일에 밭을 만들어 가지고 심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되신 분들은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은 좀 덜 힘들겠죠 저는 한 2, 3일 전에 땅콩밭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땅콩을 심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땅콩을 심을 때 저는 한 심기 2시간 정도 그 전에 이 땅콩을 물에 그냥 담궈놔요 뿔리는 거죠 약간 땅콩이 조금 쭈글쭈글 해지면은 그때 이제 건져 가지고 심는답니다 근데 굳이 물에 안 담궈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에 담가놓으면은 이 수분이 있기 때문에 싹이 좀 더 빨리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물에 잠깐 담궜다가 심습니다 대신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은 안됩니다 어떤 분은 하루 전날 24시간 담가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잘못하면 이 땅콩이 두 쪽으로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땅콩 심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검정 땅콩이에요 물에 역시 담궈뒀구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흰 땅콩입니다 흰 땅콩인데 이것도 물에 똑같이 그냥 한 2시간 전에 담궈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상하죠 어 알도 작고 그죠 이거는 땅콩 까서 이제 좋은 거는 골라 먹고 아주 흐들어 있죠 죽쟁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땅콩이 뭐 이렇게 이상한 것도 아닌 그 알이 작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만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버리지 않고 그냥 씨로 사용을 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땅콩 불려 놓은 땅콩을 채반에 건져서 땅콩 심을 준비를 합니다 땅콩이 굉장히 커보이죠 사실은 물에 불려서 이게 더 커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미리 만들어 놓은 밭에다가 이제 땅콩을 심을 건데요 저는 땅콩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개 2개 이렇게 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포기가 너무 작아요 적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5개씩은 심어요 저는 그냥 그리고 제가 이제 땅콩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땅콩 여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심습니다 땅콩이 심는 간격은 제 손 여자손 한 두 뼘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심습니다 그 정도면은 보통 30에서 35c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저는 땅콩을 심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한 5cm 정도 그 정도로 심으면 됩니다 너무 깊이 심으면 이 싹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깊이는 심지 마세요 한 5cm 정도에서 살짝 꾹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땅콩을 심었으면은 그 위에다가 흙을 한 줌씩 이렇게 얹어 주세요 그러면은 보온 효과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비닐이 펄럭거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한 줌씩 이렇게 얹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금정 땅콩입니다 금정 땅콩도 심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흐드레 땅콩 있잖아요 완전 죽쟁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벌레 먹은 것도 아니고 버리기에는 조금 아깝고 먹기에는 조금 알이 너무 작고 그런 걸 이렇게 모았다가 씨앗으로 저는 합니다 근데 이 씨앗은 제가 정말 한 주먹씩 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온전한 것들은 이제 발화를 해서 올라오고 그 중에 또 시원찮은 것들은 싹이 안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나중에 땅콩 싹이 나와 가지고 일반 땅콩하고 똑같이 달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땅콩 심을 때 저는 두둑을 하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줄 심을 수 있는 넓이에 두둑을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비닐 멀칭하기도 힘들고 해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멀칭을 하고 두 줄로 심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심으면 돼요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럴 때는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간격은 똑같이 30cm 기준으로 하면 돼요 대신 심을 때 땅콩 이 줄이 나란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어긋나게 지그재그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심으면은 얘들이 자라면서 서로 막 포개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또 북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게 지그재그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심으면 된답니다 땅콩을 다 심고 나서 이렇게 촬영한 건데요 심고 나면 뿌듯합니다 이거는 땅콩 피째 심은 거에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땅콩을 심을 때 꼭 이 땅콩 피를 까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심어 보니까 이렇게 땅콩 껍질을 까지 않고 이 피째 이렇게 심어도 땅콩은 잘 나옵니다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썬 것처럼 그 껍질 안에서 발화가 돼 가지고 땅콩 껍질을 밀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생명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그냥 심으셔도 된답니다 땅콩은 이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되면은 보통 싹이 나와요 추우면 좀 더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그 정도면 싹이 나오거든요 그 싹이 나올 때 또 한 가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처음 땅콩 심을 때 흙을 한줌 이렇게 땅콩 위에 덮었잖아요 그 흙이 비가 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딱딱해져 가지고 이 땅콩을 누르고 있거든요 땅콩이 그 딱딱한 흙을 밀어내지를 못 해 가지고 그 비닐 속에서 물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콩 심고 한 15일에서 20일 쯤 돼서 이 땅콩밭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그 흙을 이렇게 덜쳐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땅콩들이 보글보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흙들을 좀 치워 주면 돼요 그러면은 금방 파릇파릇해집니다 안 그러면은 그 비닐 안에서 녹아 버리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셔요 이제 땅콩 심은 지 한 50일 정도 되면은요 이 땅콩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땅콩꽃이 정말 예쁜데요 근데 이 땅콩꽃은 윗부분에 피는 게 아니라 이 뿌리 쪽 가까이에서 땅콩꽃이 피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땅콩꽃이 지고 이 땅콩꽃 진 그 가느다란 실 같은 암술 끝에 자방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땅콩이 맺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비닐 멀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땅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비닐 멀칭 하신 분들은 꼭 비닐을 이렇게 뜯어 줘야 돼요 그래야 저렇게 확확을 많이 나와 있는 저 자방병들이 다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땅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닐 이렇게 멀칭 하신 분들은 비닐 제거해 주는 게 필수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자방병들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또 뭘 해 줘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북주기를 해 줘야 돼요 북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걸 꾹 눌러 가지고 얘들이 땅하고 공간이 없게끔 그러니까 땅에 딱 닿아야만이 얘들이 뿌리를 내리지 안 그러면은 붕 떠가 있으면은 그 자체로 말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북주기를 해야 된답니다 북주기도 땅콩 심은 지 보통 한 60일 정도 됐을 때 해주면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땅콩 꽃 사정을 봐 가지고 북주기를 하면 돼요 땅콩이 꽃이 이렇게 노랗게 많이 피해 있을 때는 북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 꽃이 젖을 때 그때 이렇게 북주기를 해야 돼요 꽃이 살아 가지고 생생한데 거기다가 흙을 덮어 버리면은 얘들이 그냥 꽃이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썩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땅콩 직파하고 한 60일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주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의 땅콩 잘 살펴봐 가지고 꽃이 어느 정도 졌을 때 그때 북주기를 하면 된답니다 땅콩 북주기 하고 한 25일 정도 지났어요 25일 정도 지난 땅콩밥 모습입니다 많이 자랐는데요 지금 땅콩 입사기를 이렇게 덜쳐 보면은 그 안에 땅콩 북줄 때 흙 덮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눌러 가지고 자방병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땅콩 포기를 한번 살짝 이렇게 째껴 봤더니 자방병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방병 하나를 이렇게 살짝 뽑아 봤더니 그 끝에 이렇게 땅콩이 맺혔어요 얘들이 이제 자라 가지고 땅콩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 저 자방병들이 땅 속으로 못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땅콩 북주기도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북주기가 끝나고 저는 땅콩밥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뭐 비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이제 자라면은 캐는 일만 남았는데요 땅콩 직파한 지 한 140일 정도 되면은 저는 땅콩을 캐 보기도 해요 대부분 추석 전후 해 가지고 좀 캐 가지고 먹기도 하거든요 원래 땅콩 수확은 150일 정도 돼야 이제 이게 수확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그걸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조금 빨리 캐도 되고 또 조금 늦게 캐도 됩니다 뭐 너무 늦게 캐면은 이 땅콩 대가 으스러져 가지고 땅콩 캐기도 힘들고 땅콩 자체도 그 땅 속에서 녹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땅콩은 그 캔은 시기는 다 각자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150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제가 필요할 때는 그 이전에도 캐 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이 140일 되었을 때 캔 땅콩이에요 이미 다 연 걸었어요 더 오래 둔다고 해서 연 걸지 않은 땅콩이 막 연 걸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140일 정도 되면은 저는 이제 수시로 캐서 먹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오늘 이렇게 땅콩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저도 이번 4월 15일에 땅콩을 심을 겁니다 바로 직파 할 건데요 직파 하기 전에 이렇게 땅콩에 대해서 제 나름의 총정리를 해 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땅콩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